네, 오늘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마음씨도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의사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있고 경험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수술도 많이 해봤고 이런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선생님의 양력이라는 것들이 병원에서 홍보 목적으로 인해서 약간 부풀려진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선생님의 양력을 일단은 자세히 보고 그거를 참조할 필요는 있고요. 연륜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뭐 어리고 나이가 들고 이런 거를 뜻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너무 어려 보이는 선생님들은 그 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식이야 어느 선생님이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직접 보고 치료해 봤던 선생님과 그거를 적게 경험해 본 선생님과는 치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양력에 많은 학회들의 정회원이니 회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성형외과 학회, 산부인과 학회, 내과 학회, 위대장내시경 학회 무슨 학회에 정회원이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그 선생님을 증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진짜 그 학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선생님들이 같이 학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원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선생님이 조금 더 그 방면에 있어서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모든 수술에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수술은 슬기고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이거를 잘하려면 런닝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투르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데 이 런닝커브라는 것을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런닝커브를 얼마나 잘 끝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그 수술을 얼마나 해봤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홍보 목적으로 무슨 수술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홍보 목적이기는 하나 그 선생님이 그만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설명, 자세한 설명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도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한테 병에 대해서 따뜻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나도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요. 의사가 환자한테 잘 대해주고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의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에게서도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건데요. 그 상대 의사 선생님이 환자나 보호자를 봤을 때 아 이 환자는 나를 정말 믿고 있고 나에게 의지하는구나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자가 내 환자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내 환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들도 거기에 맞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나 보호자가 처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선생님들 얘기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려고요. 여기서도 한번 설명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병원 갔는데 수술하라 그러는데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들을 때 정말 김빠집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의사선생님도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시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병원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수술하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직장 일도 그렇고 지금 수술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혹시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이 병원을 들러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그 다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